안녕하세요. 060-300-7007 전문가 번호 11번 모멘텀 투자의 전설 황민혁 멘토입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은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도주는 제약바이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까요? 모멘텀 투자의 정석 저 황민혁 멘토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고민을 한방에 날려버릴 주도주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핵심 투자 포인트 들어갑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하나. 국내 주식시장과 동행하는 기업의 주가. 이 기업은 상승장의 다른 업종 대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업종이 있으며 올해 역시도 시세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둘. 중국 증시제도 개편 수혜주. 올해 새롭게 변화되는 중국 증시제도 개편의 수혜주로서 이 기업은 조만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셋. 외국인의 대량 매집.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상승을 예상하면서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트 분석 들어갑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바닷건에서 3적을 만들어 상승으로의 시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봉은 이중저점을 확인한 후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한 차례 시세분출 이후 매집 상태에 있으며 2차적인 시세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황윤영 멘토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이 기업에 모두 집중하세요. 060-300-7007 전문가 번호 11번 모멘텀 투자의 정석 저 황윤영 멘토가 정확한 분석과 확실한 수익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